기도 올립시다 복에 그는 아버지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만대를 정하셨고 복을 주는 방법이 공이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지면 다른 아담이 와서 일으켜서 사랑으로 주를 묶어서 구원을 주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호세하 11장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열지파를 끌고 와서 490년에 스르바벨과 만나게 하여 사람의 성전을 다시 세워 복을 주시고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오늘 기독교가 다 원제로 넘어지고 타락이 되고 마개를 따라갔지만은 협상했지만은 종말의 동방의 세일 창조로 스르바벨 총독의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으로 강건 역사로 5개월에 다 모아서 시원산 정부를 건설하시나이다 이를 위해서 학계와 서가라에게 셋이 돼가는 일본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고 파사왕 다리오를 격동시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해방하면은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가장을 대들뽀에 목을 매죽이라고 명령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건으로 진행이 되어서 4년 4개월 만에 스르바벨의 성전이 멋있게 설문 성전을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아이다 이 아침에 서가라스를 읽을 때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남은 자 다 떨어져도 끝까지 다림줄을 잡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서가라스만 쳐다보고 따라갈 수 있는 초막절 일꾼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을 주신 예수님 율법의 안식을 땅에 묻어놓고 부활의 안식을 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벌 받고 저주까지 받고 사망까지 당하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한란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칼이나 무엇이라도 예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나이다 이 엄청난 큰 사랑을 가부없이 백불이 줘서 없는데 저희들이 보답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불쌍 내게 주시고 우리는 바울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날마다 죽는 생활로 영적 승의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태강존들을 불러주시고 불을 지려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합칠 때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인 식구들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그 처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현기를 지나가서 초막절에 세임을 주시면 될 줄 믿사오니 다 가정가정마다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거라 1장입니다 스거라 1장은 종말의 역사와 안식입니다 종말 역사 구약의 학계 스거라 말라기는 포로가 된 후에 예루삼 돌아와서 수륩밥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구약종말이 바로 신약종말입니다 그런데 1974년도 8월달에 임평에서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임평동에서 임평교에서 제가 그때 시임을 했는데 다리오 왕 2년 8월달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장은 사명자의 전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스거라스를 깨닫고 따라가지 다리오 왕 2년 8월 다리오 왕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정권 유신정권 새로운 정권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거라에게 임하니라 이 스거라는 마태 23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받아주곤 사가라의 피까지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 사가라가 스거라입니다 무슨 맛이 왔느냐 8월달에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저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복을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복을 주면요 복의 가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마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교훈으로 일법으로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가서 대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짐을 져어요 안 져어요? 이사회 53장 6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독성자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그 예수님은 죄 담당관입니다 야곱의 짐의 죄는 100% 예수님이 다 걸머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벗겨졌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신이 오직 예수 그때 8월달에 여러분 없었지요? 8월달에 있었는데 한 번도 없네요 나 혼자 아세요? 74년 8월달 말이에요 금년 8월달 아니고 그럼 학계에서 6월달에 나오죠 6월달 학계 1장 2장이나 7월달 그 다음에 석가라 1장은 8월달 그 다음에 학계 2장 9절에 있는 9월달 그 다음에 석가라 1장 7절에는 11월달 달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네요 참 희한해요 우리는 전에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모였어요 거쳐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11월달이 뭐다 8월달이 뭐다 나중에 그때도 몰랐어요 이 목숨도 마찬가지요 64년 9의사 계롱산 수도원 세일수도 지었어요 그 학계에서 지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은 안 되어줬어요 또 이사야 19장 19절을 되어줬어요 이 산에 여호와의 재단 중앙재단이 있다 건축하라 그럼 해줬지 날짜도 모르고 하다보니 그게 된거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에요 지금도 여러분 종이지 주인 아닙니다 이 석가라서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주인이지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어요 그럼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가 종말에 우리를 종으로 탁하여 쓰시니까 조금 감사하죠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하지 엄청 감사하지 근데 이게 석가라 1장 70년 연대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연대를 몰랐어요 그런 신학하는 거에요 수박 거작기식으로 3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하기를 하나님의 석가라를 보내서 성전 짓는 무리 있잖아요 수리법의 단체 에스라스에 나오잖아요 무리에게 이리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돌아오느냐 학계 2장 9절에 구의사 성전 짓는 오려고 돌아오라는 거에요 돌아오라 했어요 그래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종말에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세일수도원에서 원장님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 가르쳤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72년 8월 7일날요 그 속한 교회가 한 70개 교회 됐어요 그 당시도 교역자도 한 100명 됐어요 목사, 전도사들이요 그런데 닭을 쫓아가던 개가 말이요 닭이 지붕에 올라갔거든요 그 개는 지붕에 못가잖아 그 밑에 쳐다보는거야 야 너 내려와 그 닭이 내가 왜 내려갔냐고 그런식으로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났는데 왜 떠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퉈하니까 내 자 부활숍소서 부활고리가 나온거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는 북질한다 나는 안죽는다 나는 세임받았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게 따라가던 양떼들이 수백명 됐는데 앞이 딱 막힌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학교에 서거라고 돌아온 것이 74년도란 말이요 72년도에 세상 떠나시기에 혼란이 와요 부활있다 부활없다 끝나는 74년도에 탈퇴했어요 에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고 그리고 탈퇴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대전에서 모였어요 김사관 목사 대전역 앞에 대전 세일국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필하는거지요 그때 학교에서 깨달은거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성경은 아무나 이루지 못해요 사명자가 해요 그럼 마태복음의 3장에 요단강에서 해계를 외치던 세리왕이 있죠 세리왕 그 사람 성경에 증거한 사람이요 말라기 몇장이요 말라기 몇장에 주의 길을 이어면 사자 권택하세요 3장이있죠 3장 4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이요 너나 나나 아무나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사명을 줘서 맡겨서 쓰는거에요 그럼 사명자가 혼자 일 못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적이 그래서 유대교회가 일법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기시 들려가지고 세리왕을 반대하는거에요 이날까지 안 듣던 소리 해계를 하거든요 해계가 요단강에서 옷은 뭐 입었어요 약대 껍데기 덮어쓰고 노숙자가 말이요 음식은 뭐 먹었어요 김밥 먹었어요 메뚜기 좀 먹고 메뚜기 임자 있어요 들판에 가면 메뚜기 많잖아요 여름에 임자 한거 주서 먹고 메뚜기 먹으면 또 건강이 안돼요 꿀을 먹어야 돼 당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꿀을 다 먹고 그래서 3년동안 예수님 속에다가 목 잘려 왕이 됐단 말이요 그게 엘리아란 말이요 엘리아 마태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선생님 성경에 엘리아가 온다케 하는데 어떻게 된거니까 왔다갔어요 아직 안왔어요 예수님께서 왔다갔다 근데 이미로 대접을 했지 너희들이 너에게 세례 주던 그 사람이 엘리아요 근데 너 밥 한그릇 사줬어 몰랐지요 알았다면 사주지 알았다면 사주지 몰라서 못 사줬다게 그래서 먹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세례요 아니요 그 구약의 엘리아는 가부집에서 3년반 살았죠 그 가부 복받았고 2003년 역사요 과부는 어떻게 해서 흉견을 들고 다 굶어 죽는데 아들하고 같이 살았을까 어떤 남자 덕택에 엘리아 덕택에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식이 영경 양식이 다 시원인데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이 이 재단 때문에 사는거요 다른데 이 재단 말씀 없어요 우리 같은 말씀 없어요 다 혼선 됐어요 다름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포면이고 신약은 이면인데 이면에서 메시아 제림주 두 번 얘기해요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린 재림주 영접하는 엘리아 제대 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대적 원수 666에 막 애워사고 공격을 해요 우린 지금 예배되는 것이 용과 싸우는거에요 지금요 용은 와서 야 성가 부리지마 목 아파 너 몸도 성적인데 아껴야지 쓰러진다 하고 자꾸 몸을 아껴라케 그 성가 안 불러 그러고도 야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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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라는 그 소리야 여러분 어떤게 아 이거 체목사 쓸거 만나라는 그 소리야 이렇게 그럼 딴소리가 뭐 자발 이선자는 천복 입어고 할까 만나 그 소리지 다시 연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백방으로 말씀 듣지 못하게 그게 마귀 사명이요 하나님이 그런 마귀를 왜 만들었느냐 쓸렸고 불택자는 잡아가고 택자만 남기라고 그 마귀 없으면요 우리 예배 못들어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게 예배라고요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붉은 세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붉은 말로 왔던 거 아니에요 콩마가 북방에 자리잡고 땅상문에 불태우고 세계를 거짓말 속이는데 58년부터 57년동안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 사기 안 당하는 교회가 머리뚤체당입니다 4절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시들 그럼 솔로몬 성전 열조들이 뭐 했어요 넘어갔어 마귀한테 우상승배로 돈 따라가서 돈 금성화지 예적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가 나온 거에요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이 완전하면 선지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담이가 선아 까먹으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선지자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쯤 해결해주러 오셨다고 말이죠 성경은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그 성경 전부 다 읽으면요 죄가 없어져요 근데 칠대법이 있어서 한꺼번에 이루잖아요 때를 따라서 일법이 끝나면 은혜가 끝나면 한란이 끝나면 새시대 가는 거거든요 그 시점 그 알파오메가 처음과 나중 게시록에 알파오메가 몇 번 있어요? 네? 세 번? 세 번? 맞어 세 번이요 1장 8절에 있고 21장 22장에 그것도 몰랐어요 게시록을 외워야지 게시록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게시록을 전 사람이 게시록에 알파오메가 몇 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 공부 잘 못했지 공부는 확실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구약 종말이 수리법의 성전인데 그림자고 그 진짜 신약 종말의 학계석으로 13, 14절 나오는 겁니다 그 14장 가면 초막길 있죠 거기 오면 보호받고 육체가 안오면 보호못 받아요 4절에 너의 열제를 번받지 말라 그 구약은 이제 포면적인데 우리 잘못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뭐 다위당도 예수님 모델이에요 솔로몬도 예수 모델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밤낮 가서 잡아먹는 거요 막 밤낮 넘어트려 마귀하고 싸우면요 인간은 못 이겨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엄하게 만든 거요 율법이 조문이 613가지요 그걸 크게 간추리해서 나누면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또 꼭 짜서 만들면 두 글자야 사랑이요 사랑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없어서 못해 사랑은 십자가 죽는 게 사랑인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손가락 하나 빼줄 수 있어요 나한테 못 빼주지 돈 줘도 안줄 거야 요즘 장기 팔잖아요 콩팥 팔고 콩팥은 한 3억 줘야 될 건데요 비싸요 없어요 살라케도 젊은 사람도 콩팥 한 개 떼주면 괜찮아요 팔아요 법적으로 불법이라 자기 가족들을 의논해서 의사한테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장기는 못 뒤져요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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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몸 전체를 줬단 말이에요 몸 전체를 장기 하나 가지고 몸 전체를 각법 없이 십자가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오면 뭐 받아요 세상 안 봐도 자 모세 때 노뱀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도망가 치료가 돼 죄가 없어져 그래서 요한봉구 3장에 예수님이 모세 노뱀 설교한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열제를 범받지 말라 했지요 근데 우리 교단 보세요 성경들은 유신 2년 다리오 왕 2년 구의사 남은데도 이렇게 전해도요 누군가껏 막혀서 듣질 않아요 이란이라 그래 월권한다고 부활측의 사람들은 안전대 지금 오병경무 하놓고 역사하잖아요 마귀역사요 왜요 학계서가 없어요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인데 학계서도 모르는데 무슨 역사를 합니까 역사는 말씀 역사지 예 그 사람들 가서 저기 저 상도등에 순이 나간다 하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순이요 예수의 율법의 순이라고요 거기 이사회 53만 1절이요 마란 땅에 연한 순같이 순이 뭡니까 열매명 순이요 모세는 고목이 된거요 율법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해 듣고 갈래대 3장 23절 말했죠 24절에 율법은 인도하는 몽화 선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마귀가 딱 잡고 안 나와주는거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칸사람 한번 불러내 야 세료 하나 나 좀 중개해봐 베드로야 사람 좀 잡아 고기 잡지 말고 태칸사람 뽑아내는거요 그게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정말 또 동방역사 세일 창조하는 역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세일로 창조하면요 변화체가 돼요 세세왕권이요 사람이 팔 수 있어요 힘으로 누구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고 계신다고 지금요 이 강대한 역사 이 피태 역사를 마귀는 몰라요 그 마귀 따라가면 성경이 어두워져요 밝아지질 않아요 성경은 햇빛입니다 그럼 이 전기불도 그렇잖아요 이 전기가 갑자기 탁 나갔어 보통사람은 왜 나갔는지도 몰라 두꺼풀 좀 들어봐 휴수 나갔다 요즘 휴수 없잖아요 안전기 없이 났잖아 그 할머니들 몰라요 그래서 전기회사 불러가지고 고치잖아요 똑같아요 이 성경은 전기요 빛이요 캄캄한 개시록구장에 57년 어둠이 왔다 그 어둠을 밝힌 것은 학교에서 2장에 스릴밤이 인이거든 하나는 인이거든 인맞은 자는 항충이가 물러가요 인만 나가면요 근데 인이 무기라고요 무장은 3대 무장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해요 복을 또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을 건세를 다 주고 싶어서 받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이예요 그 말씀을 받아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다림줄 그 열정들은 뭐 따라갔습니까 금송화지 따라갔어요 소름음부터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낙성식에 영광의 성전에 차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이겼어요 괴로워서 떠났었어요 그러고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7장에 끝났다 끝이 났다 여섯 번 근데 사람들은 뭐가 끝날 살기면 좋은데 에스겔 반대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시드기야 11년에 끝났죠 지금도 74년도 끝난 세상이에요 끝난 세상이 지금 얼마됐어요 40년 됐어요 끝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인종 가을이요 저기서 엄동 서란이 와요 후산이 반이 온다고 다 얼어주고 그 빨리 곡식을 추수를 넣게 하면요 추수 넣게 하면요 추수 때 비가 오면요 곡식이 싹이 나요 빨리 나서세요 저 나락이나 모든 곡식이 가을에 비 맞으면 싹이 나요 왜 싹이 나는지 아십니까 빨리 열매매 질렸고 그 신불도 고집이 대단해 땅에 묻어 보세요 올라와요 싹이 돌멩이 덮으면 옆을 이렇게 피해서 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생명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 성경이 생명인데 내게 이 스크라스가 들어오면요 주님이 하게 되고 안 들어오면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열절은 뭐냐 솔로몬은 금송하니 따라가니 금송하니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성기지 않고 돈을 성기느냐 그래서 열한개상 10장 11장에 역사에 쓰여 있어요 왕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 하나님이 세 번 쳐다봤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그럼 에덴선 아담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버렸어요 뱀 따라갔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 본질이요 본질 여러분도 마찬가지에요 세상 따라가 그게 하나님이 택해서 강제로 끄집어내야 되지 그냥 두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동방역사는 구장성과 강권역사입니다 강권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마귀는 밤낮 참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시간에 마귀가 와요 참소해요 쪼글쪼글쪼글 말도 하고 왔다갔다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장난하고 무슨 뭐 말 안 들어요 설교 안 듣고 마귀 지휘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큰 전쟁이에요 지금 에덴 농장 장세기 3장에 큰 전쟁이에요 뱀과 싸워 그 아담이 나섰으면 어쩔지 모르겠지 여자가 나서가지고 졌단 말이야 아담이 나섰으면 선하가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에이 따먹어 뱀 못 이겨요 남자가 뭐 힘센 줄 알이요 어떤 뜻 약해요 여자가 더 강화돼서요 열제를 분받지 말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라는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너희 그들에게 외쳐 가로돼 이사야가 야 너희 자식이여 송하자마자 못한 것이지만 야단치는 거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세겔 다니엘 솔로몬 성전 보고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 버리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안 들었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선하가가 주인이 됐어요 제가 주인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 안방에 선하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의 생각대로 하나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계시만에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내 뜻은 말이죠 십자가 안 죽고 피해가면 좋겠는데요 안 되겠지요 아버지 뜻은 아니죠 아버지 뜻을 하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뜻은 그것인데 나 십자가 안 죽기 싫은데요 아버지 뜻이 죽으라면 내가 죽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뭐 주세요 주신 거 아버지 뜻도 아니죠 아버지 뜻을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중언벌 해 놓거든요 아멘 뭘 아멘이야 안 주셔 아버지 뜻대로 구해 주는데 내 뜻대로 아버지 뭐 쌀이 떨어져는데 돈이 없는데 사업이 안되는데 잘 되겠어요 내 뜻이지 내 뜻이지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영웅에 살려면 이 낙원의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었다면 사명완수하고 목 잘려 죽고 주님 공지에 만나자 거기 개수 11장이요 체리명주 11 증거에 맞춰면 목 잘라 주지요 목 잘릴 갖고 됐어요 누구 목인데 목을 잘라 사실은 주님 것이요 피로 사나서요 여러분 몸은 예수님 소유이요 피로 샀다고 해서 개시록 5장 7절에 피로 사서 하나에게 드렸다고 했어요 개시록 5장 9절 10절에 그렇죠 그 뭐예요 제스랑 삼아 놨죠 그 다음 마지막은 땅에서 왕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피로 샀다고요 그 피로 팔려간 몸이요 내 몸이 내게 아니요 그래서 10장 성관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니 몸 안 드렸어요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사라 없이요 불이 말씀의 불이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사타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폐역성이요 선악가가 딱 나타나서 안 된대 너는 내 것인데 마귀가 용이 용이 서울에 큰 교회들 다 쭉 끌고 가요 WCG KNCC 이거 알면요 교회가 갈라지지만 몰라요 어둠이 더 변하면요 어둠이 빛인 줄 알아 그래서 이사회 5장 20절 먹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어둠은 뭐래 빛이다 악은 선하다 그 다음에 단것은 쓰다 한번 해봐요 세 가지 첫째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또 또 뭐요 빛은 어둡다 했지 악은 선하다 또 선은 악이다 또 세 가지 악은 선하다 쓴 것은 달다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세 가지 반대로 가요 역주행 그게 마귀가 하는거요 마태사장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하니까요 마귀는 귀신이다 예수가 귀신이라는 그래 유태인들이 귀신 예수를 안 따라가 귀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태인들이 귀신들이었는데 선악가 귀신들이었는데 5절에요 너의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열조가 다 잡혀갔다 왔잖아요 바벨은 70년 열 지파는 아수르 390년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는 잠깐 왔다 가는거요 그 이사야는 토백해 죽였어요 문하수 왕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겠다 그 말이죠 무서운 일이요 오늘 학교에 서가라서는 차택해 했네요 이 서울 장안에 교회가 많지만요 학교에서 아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는거요 예수를 대적하는거요 가만히 서서 예수를 반대하는거요 여기 와서도 여기 격동 못 받으면요 방바당에요 학교 일장에 6월 24일 못 받았어요 격동 넘겨봐요 흥분 학교에서 흥분져요 흥분 되세요 영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돼 흥분 14절 그렇잖아요 유다총도 남은 사람 몇명이 흥분이 된거요 그래서 7월달에 건면 받고 8월달에 말씀 받는거요 8월달에 돌아와서 구의사 지도 놓는거요 1.5절에요 너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니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 5장 17절 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왜 왔는지 아느냐 율법 선지자 예언을 이루어왔다 그런데 1점도 변치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1.1액도 없어져 다 이룬다 겠지요 말씀의 건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태 26장에 이렇게 했어요 인자는 예수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걸 가야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우리는 뜻대로 막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끌고 와요 거기 자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마격가 강하니까 솔로몬은 1000번 넘어졌어요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사를 캤잖아요 한없은 용사란거에요 예수의 사랑은 그 솔로몬이 1000번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버리고 당시 족보이 이어놨어요 마태 26장 나와요 솔로몬 나와요 보았어요 마태 26장 솔로몬 있어요 휘부리 11장 보면 믿음 땅에 대해서 그 삼손도 있죠 삼손도 삼손도 삼손이 뭐 있어요 불레새 땅에 가서 기생하고 살았어 아주 살림 체리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안 버려요 왜 기름을 붓잖아 당신이 택했단 말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갖다 버려요 다 찾아와요 찾아와서 달라고 가르치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정말 좁쌀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너무 커서 청량을 다 못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하나님 하나님은 죽고 싶어 야단치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막 강하게 그 율법은 엄한 율법이라고 바울 또 고백했어요 내가 엄한 율법이 됐었는데 예수를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남은 여성은 예수위에 살겠다 그래서 복음을 걸머쥐고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노마로 갈라디아로 서방으로 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례들이 전례는 전해오른 법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언서는 오늘 피로산 교회의 심판입니다 심판과 새시대인데 예수 피로 샀다면 반드시 예언의 등불 들어야 결혼식장 들어갑니다 신부는 몸이 다르죠 아무나 신부가 돼요 결혼식장에 신부 하나밖에 없어 신랑 하나 그래서 신부는 드레스를 입어 예 그 신부가 준비 못해서 급해서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해 주체만 입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게요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개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혼인 기약이 왔는데 혼인 예식을 하는데 신부를 세마포로 단장시키는데 신부는 신랑이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렸고 행하시렸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소느니라 하라 복잡하죠 구약대 사람들이 바벨을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느냐 너희들이 우상 따라갔잖아 그래서 바벨은 우상국가인데 그거 갖다 집어넣었지 그 우상까지 잘 성기고 복 받으라고 저주받았지 다 죽었지 썩었지 70년동안 그것을 돌이켜봐 너 열정을 잘했나 못했나 백프로 잘못했지요 그것을 지금 스그라가 말씀 받는거요 과거지사를 이미 70년 바벨을 갔다 온 그 과거를 왜 갔다 왔느냐 선지들이 외쳤잖아 간다고 예를며 에스교를 간다고 했잖아 안 믿어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사람 죽었다 그 지금 돌아온 사람들인데 너 너 열정도 잘못했지 하나님 버리고 마귀 성겼지 이제 하나님 집시있자 그게 구의사 성전이요 자 7절은요 자 안전길 잃지말라 자 모든 일에는요 시기가 시기가 농사도요 시기 뿌릴 때 뿌려야 되죠 아무 덧불면 안되고 그런 비로 줄 때요 시기가 있어요 만약에 가을에 가서 요소비를 주면요 농사 안되요 썩어요 열이 나서 열병 그 도열병 그 비로를 많이 주면요 과열하면요 곡식도요 연병들어요 열이 나서 목이 막 썩어요 그 도열병 이렇게 하는거 목이 새카메요 썩어서 그게 비로도 적당히 줘야되지 너무 많이 주면 안돼요 6.25 때요 제가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보국대가 보국대 전쟁할때 짐지는거 짐지도야되게 갔어요 나는 어렸거든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인데 아버지가 나보고 야 내가 목판에 시룩불이 났으니깨 니가 올라오거든 비로를 주라 비로 있으니깨 그 복합비로인데 그 한번도 비로 안쳐봤거든요 내 생각에 비로를 어떻게 모르고 물어보지 않고 그날 내 생각대로 막 쳤어 하여튼 시립되게 많이 콩콩 흥치고 그 방에 망해졌어 그들이 일주일 되니깐요 뭐가요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데요 근데 내 생각에는 차 비로를 찾았다 했다면 계속 되니깐요 막 여기 쓰러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돌아왔어요 아 그럼 농사 폐롱했다 큰일났다 이거 어쩌노 지금 대시를 불수도 없고 뭐가 망가졌으니 님 자식이 무식해가지고 농사 집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낯설어 뱉어요 그 모를 뱉어요 뱉어요 뱉니깐 나중에 거기 또 밑에서 올라와요 그 대균 되었어요 그 경험이 알지 버려요 아 비로도 약간 쳐야되지 너무 많지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은 농사 잘 짓는데 비로면 안쳽니다 적당하게 정당한 방법이라 적당한 방법 견책한다고요 견책은 뭐요 청망이에요 그 설교는요 청망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칭찬받지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했지 겨울어 빠졌지 전도탄하지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 강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강권으로 그래서 강권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이거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준다고 실제래요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스바루 24일에 이토의 손자 베레가야들 선지라 서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신이다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은 포드 대통령이 소련 갈 때입니다 한국에 자고 갔거든요 일본에 자고 가게 됐는데 계획이 그 김한조씨가 한국에 자고 가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비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김희수혜가 못 내려온 거예요 75년도 내려와야 되는데 아 미국이 한국을 줄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많이 죽겠다 그래 김희수혜 앉아 죽은 거예요 내려 못 내려와서 굉장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고 역사는 사람이 하는데 유단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 41장에 누가 태초부터 만드를 명징했느냐 나 여호와 맞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정한 걸 내가 이루지 누가 이루겠나 43장 13절에 내가 헤라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잘해요 심부름같다 친구 만나 놀지 말고 이 세상 친구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품에 안겨야 돼 주님 동행해야 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거요 그러면 주가 인도를 숟가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일장으로 74년도에 이 말씀을 일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74년 구의사에 목사 하나 전도사 세 사람이 설교했어요 그때 대방동에서 그때 7월달이니까요 다 가요 나 혼자 남아요 7월달 초막질이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못하겠대 자신 없대 그게 구의사를 깨닫고 외친 내가 나는 갈 수 없잖아요 그 혼자 남았지 한국혼자가 된거지 여기 박성목이 박강수 나가서 그때 전도사인데 청담동 있잖아요 잠실에 목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나이가 이제 2살 작지만 강성남에 충청도 금개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성강에는 죽었어 같이 하다가 갔는데 다 죽고 흩어졌어 나 혼자 남았다고요 그래서 사장에 서둘바베 손에 머리뚤에 한사람이지 서둘바베 두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같이 했지만 때가 되니까 가더라구요 가요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하성유남 사이에 섰고 이 홍마는 재림주를 상징하는 심판의 주님 그 하나님은 홍보석 하나님 그 하나님 색깔이 두가지인데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푸른색깔은 사랑이고 붉은색깔은 진노심판인데 여기 하성유남 사이에서는 홍마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사명자고 그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막이 있어요 흥막 없잖아요 육장에 가면 흥막이 있어요 그런데 육장에 흥막이 어디로 갔냐 북편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들어갈 때가 74년 11월 24일날 예 그래서 사진이 있죠 우표 우표 날짜가 뭐요 74년도 11월 22일날 기념사진 찍고 23일 소련가서 24일날 협상한거요 보드 대통령이 구절 내가 가로돼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메 하성유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 꽃보내신 자들이니라 온 세계에 전파될 말씀 복음입니다 다시 연 사상전쟁이요 지금 자 세상에는 육적전쟁 땅백기 전쟁이지 성경은 진리전쟁 사상전쟁이에요 그들이 하성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림의 주님을 소개하는 천사란 말이요 고하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것이 개시록 구장의 청황정말 시대에요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 무적행이 열려서 떨어진 별이 지옥에 건설을 가져왔어요 훌초프가 그래서 서련은 두가지 정책이요 낙가망치로 때려 부수는 정책은 스타린이었고 그 후계자 훌초프는 낙가망치로 감추고 평화공준하는거에요 그 평화공준이 지금 57년 됐다고요 반세기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설교했죠 신랑이 오는데 열 천혜가 있다 다섯 천혜는 기름 준비했고 다섯 천혜는 기름 준비 못했다 그래서 신랑이 밤중에 왔다 밤중에 이 세상 밤이 아니고 영적 밤중에 그게 개시록 구장시대에 머리돌 하나는 인이 나타날 때 제림 조시는데 그때에 하나는 인이 없으면 항충이 못 이긴다 그 말에요 그 다섯 천혜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이 와요 그 안 읽고 안 들으면 올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 구원 역사는 사람이 못합니다 내가 역사를 했는데 시끄럽다 니 역사 못한다 3일차가 역사지 사람은 쓰임만 받는거에요 쓰임받아 쓰임받으면 같이 왕권 누리는거에요 역사도 없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본부 보호자에서 했죠 온 땅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이게 평화 공존이에요 가짜 평화에요 58년 3월 18일 그러면 19일날은 하나님이 이내자에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줬어요 받았어라 3일동안 3월 16일 밤 17일 18일 3일간 들려주고 19일날 받았어 그 쓴 것이 계시록 4장에서 14장까지 해석을 썼어요 그들이 하성염 사이에선 요하의 사자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전쟁 없어요 가짜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57년 쏘갔어요 미국이 쏘갔어요 그 훌초프가 소련의 수상인대 평화공존하고 정권잡아가지고 미국에 초청받아갔어요 미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소련이 원수가 친구 됐대 친구 도둑놈이 신사복 입어서 신사복 도둑놈이 신사복 도둑놈이 몰라 거짓 평화로 옷을 입었다고요 이 숟가락 1장을 알았다면 사기 안당하죠 몰랐단 말이에요 58년도에 후추포가 나와서 세계를 쏘겼는데 포드 대통령은 72년도에 들어갔다고요 74년도에 들어갔지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게 학교에서 74년 구이사 지대 놓고 몇 달에 들어갔어요 두 달에 들어갔다고요 9월달 다음에 10월달이지 11월달이지 24일날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성경이 혼자는 못 일해요 막혀가 봐야 돼 정권도 필요해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들이 혼자는 일 못해요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와서 싸우는거요 그 병마의 성질을 위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랑색이 떼어주는거요 그런거는 교훈합니다 야 너 예수만 믿어 공상당 믿지마 돈 믿지마 거짓말 믿지마 날만 믿어 이게 교훈이 되는거에요 예수 혼자 있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믿을게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 4대 전쟁의 병마승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다가 응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극율을 원했어요 이를 노하신지 예루살렘을 유다를 노하신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예리미아실 때가 연수를 깨달았어요 다니엘 9장 있죠 예리미아실 때가 깨달았어요 이건 그하고 저는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스거라는 돌아왔어요 이미 다 마치고 70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묵시가 나타나는데 또 온다는 거 이것이요 70년이 달라요 그래서 학계에서 가서는 순회 역사지 우리 예표도 몰라요 예표시대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대 놓은 사람이 연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거라사량에 지도 놓은 사람을 마치잖아요 그 지대가 70년이 될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캐한테 공격받느냐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5개 조약을 우리 한마리에 이완용의 총무인데 국무총리인데 일본에 와서 야 토장 찍어야지 5개 5초문에 찍기 싫지만은 주먹이 크니까 안 찍으면 맞이니까 울면서 찍어줬다고요 국세를 찍어줘서 이완용의 나라 팔아먹는게 아닙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포창장 줘요 포착장 줘야 돼 하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70년 출발했어요 그럼 1905년 더하기 70은 언제요? 어머 그봐 나는 38년생이요 그런데 1905년이 훨씬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를 하시는 거예요 70년 출발해 놓고 구의사 지도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따가 보낸 거예요 태어날 때 영문도 못해 태어났지만은 학교를 갔는데 공부하기 싫어 너는 그거 공부하니고 숟가락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이 따돌려가지고 세일수도 보내가지고 말씀 좀 만났다고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정확하지요 만약에 내가 세상 공부해서 숟가락 주면요 세상 공부 배운거 하지 이거 하겠습니까? 네 머리가 텅 비어야 되지 머리에 멍불이 깍 차면요 그거 나오지 말씀 나가겠어요? 그렇게 사명자는 세상 공부하지 말고 이 말씀 집어넣어서 그 암호수 농사짓다 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는 다름짐을 외쳐왔지 암호수 학자라면요 내가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헷갈린다 하면 안 된다 말이요 하나만 하나만 해요 하나만 오직 일편단심이지 그래서 75년도 5.15 교회를 세웠단 말이요 시시 회복이 됐다고요 이게 2차승이요 백마 2차승이요 그 학계 서그라서가 대단한 겁니다 그 새시대 가려면 이 학계 서그라를 꼭 붙도록 했죠 거기 서그라 8장 몇 절이요 9절이지 9절 9절이요 성전 지대에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의 말을 오늘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하겠어요 거기 에설 5장이거든요 학계 서그라 이름이 나와요 근데 치신이 됐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묵시입니다 묵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러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며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 주인이요 예루살렘이 다이당국인데 솔로몬 성전인데 모르야산이요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 질투의 신은 뭡니까 출핵 20장에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일법을 지키면 자자 손수 뽑 받는데 일법 안 지키면 내가 삼사까지 죽인다 질투신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안일한 열국은 강대국들이요 하나님의 수건을 버린다는 거죠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조금만 노했는데 강대국들이 너무 심하게 때렸다 그 하나님이 질투심이란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 유다는 매넥매맞는 거에요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막대기를 쳐 아수르 몽둥이 바벨은 몽둥이를 오늘은 소련 몽둥이를 그 공상주의가 우리 한국에 와서 6.25 때 많이 죽었죠 400만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일의 여김으로 하나님이 불쌍해서 연대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돌아와 성전 이게 74년 9.24 성전에 8달만에 75년 5.15 247장 8장에 마엘 아수르가 태어나서 압박하기 전에 아수르가 망했다 우리 원수 망했다는 거에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 이 초대교에요 구의사 성전 하나님 집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먹줄 다림줄 층양줄 목수는 항상 귀에요 연필 꽂고 있어요 나무 잣대 대고 그려야 돼 그래 이 귀가 이렇게 톡 튀나게 연필 꽂으라고 이렇게 만든거에요 연필 꽂아 그래서 길고는 또 꽂고 목수 봤지요 목수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예루살렘 성읍들이 한국에 지금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 이사 45장에 열방 재물을 하여 45장에 왕들이 와서 난리 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는 뭐에요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도 구장에 가면 당나귀 타는 여신이 오셨는데 은혜실에 구름 타고 올 때에 14만 4천 다시 택한다는거죠 하서 달아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내 뿔은 힘이거든요 내 뿔은 사대강국이요 내 뿔이 보이기로 그러면 다니엘실장도 내 짐승 탈장도 내 짐승 구약종말도 신약종말도 내 사대강국 그러면 개설실장에 내 천사 바람집 전쟁바람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대 물어봤어요 스가라가 이 묵시풍에서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 뿔이 뭔가 물어봤어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뿐이다 그게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공장 네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고무를 고치는게 공장이죠 여기 공장이요 내 공장 내 공장은 대표인데요 다니엘 세 친구 네사람이죠 그 수리바벨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사람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낳았으면 친구같다 새벽기도 낳았으면 친구같아 원수도 됐지만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스가라가 자식 물어봤어 묵시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헤쳐서 그래서 소련이 뿔이잖아요 그 황국 와요 유다를 헤치러와 그 수리바벨에 머리뚤러 가는거에요 그게 스가라사대 7절이거든요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쓸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소련 못 이겨요 우리 정부요 미국도 소련 못 이겨요 어제 늦어 나왔잖아요 김정은이가 소련과 동맹해서요 군사 운동 군사에 훈련을 같이 해 그게 미국이 깜짝 놀라는거에요 그 김정은이가 잠수원 가가지고 해군 사령부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하고 한자리 못앉는다 안통한다 왜 오바마가 그렇게 했냐면 지금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했어 좀 있으면 그게 신경질러가지고 미국하고는 말 안다 그게 붙어가지고 형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훈련도 같이 하는 미국이 이제는 할 수 없이 전쟁해야 되는데 소련과 전쟁해야 돼 그게 남방에 찌르면 다녀의 11장 북방에 내려오면 동북소문에 끝나는거에요 자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룩해 공장이 뿔을 두룩해요 예 공장에서 건세가 더 커 머리돌이 뿔은 안고 다녀요 강대국이지만은 우리는 하늘 건세 땅의 건세고 예 그래서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 뿔을 수건을 꺾어버리고 공장이 나가서 역사하는거에요 우린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은 고물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신품이 나오겠어요 고물공장인데 삼수익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2기열 김은석 바쳤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양들이 선악가로 병이 들어서 다 죽었었는데 목자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셨나이다 이 큰 사랑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이제 계시록을 아버지께 받아주시면서 이 계시록대로 구름터 갈 것이니 만나자고 약속하시고 계시록이 작은 책이지만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피팍이 많아도 힘이 들어도 증거를 마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일편단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에서 그라의 선지대로 이 재단에 세워졌고 날짜 그대로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반대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나이다 애가 땅 중앙재단 수류바벨의 손을 통해서 지대를 놓고 마치는 역사 머리뚤로 다림질로 마치는 역사 하나님의 인으로 마치는 역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변화가 되어서 구름터고 공지에 만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치시는 회복을 읽고 믿고 왔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11주 반전 손길과 가정 후에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예옵나이다 아멘